요새베 형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만 별로 사는 응답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베 형들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굉장한 응답과 축복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요새베에게는 왜 그렇게 응답과 축복이 많이 있는데 요새베 형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느냐 다시 말하면 요새베 형들에게는 없었던 그 응답 축복이 왜 요새베에게는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가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베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요새베 부른 것도 요새베 형님들을 부른 것도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보금화라고 하는 어장을 요새베은 잡았는데 요새베 형님들은 안 잡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다 하더라도 이걸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넌트들에게도 우리가 뭘 좋아져야 될 것이냐 이거를 붙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베이 세계보금화라는 그 원약을 잡으니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 응답과 축복을 어디로 몰고 가시느냐 어디로 몰까 요새베 형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응답과 축복을 몰고 가지 않으신 겁니다 요새베에게 몰고 간 것이죠 왜 요새베에게 몰고 간 것이냐니까 요새베이 뭘 잘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요새베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원하시는 일 정말로 지 세상에 꼭 필요한 일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금학교회가 이거 붙잡아 버리면 지금부터 요새베이 나타났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붙잡아 버리면 지금부터 그거는 전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믿기 시작한 것도 왜 믿기 시작했느냐 뭐 병고 치려고 해요 세계보금 하려고 내가 믿은 게 아니었다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목사됐는데도 뭐 하느냐니까 목사될 때는 뭐 하느냐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변신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선실해야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따가 또 헌금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헌금을 할 때도 뭐 하느냐니까 그냥 교회 순서 중에 하나 있으니까 헌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뭐 하느냐니까 내가 이제는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하고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었냐니까 빛의 경제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때 어디에 앉아있냐 나는 또 오늘 예배 시간에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하고 앉아있겠습니다만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축복받으려고 앉아있기도 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앉아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예배 시간에 뭐 때문에 했냐니까 나는 세계보금화를 이야기해서 오늘 지금 예배드린다 이렇게 앉아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때부터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면은 자꾸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러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건강 회복하려고 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 회복되는 거 아니거든요 건강 회복하려고 해서 뭐랍니까 운동하고 치료하고 음식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약 먹고 그러면 그거 하면 절대 안 아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하느냐니까 진짜 건강해지려도 뭐부터 지금 해봐가면 됐냐니까 내가 뭐 때문에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느냐 박 집사님 박 집사님은 건강이 왜 필요하십니까 늙어서 이제는 비참하게 안 살라니까 건강이 필요하니까 늙어서 비참하게 안 살라니까 주로 많은 생각하니까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건강이 필요한 이유는 세계보금하기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뭐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세빈이나 화일이나 이제 화은이나 이런 랩노트들이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내가 이제 공부를 뭐 때문에 공부를 할 것이냐 나는 세계보금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그 학업에 반드시 증거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잘 모르거든요 목회를 하는데도 그냥 뭐 세계보금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냐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하나님 다른 헌신 그렇게 별로 중요하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 헌신이냐 세계보금을 위해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큰 사람 도움된데도 뭐 때문에 도움냐 세계보금을 위해서 도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치고 세계보금하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또 어떤 성도치고 세계보금하라고 하는 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진짜 세계보금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그걸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니까 제일 처음에 아이들의 뜻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뜻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하냐니까 이방인의 뜻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전부 사실은 뭐하고 연결되느냐니까 세계보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보금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니까 이 지금요 세 가지들을 붙잡으면 여러분 나는 세계보금하에 은약을 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진짜 세계보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 80억 인구 70억 인구 80억 인구에 보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70억 인구 80억 인구는 지금 뭡니까 크게 말하면 2, 3, 7 나라에다 소속이 돼 있겠지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나는 이제 몇 천 종족으로 이렇게 지금 소속이 돼 있겠지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제는 보금이 들어가야 세계보금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정말 잘 먹고 잘 놀자 이러고 하면 어떻게 세계보금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없느냐가 2, 3, 7 5천 정도 2, 3, 7 5천 정도 얘기하면 그냥 2, 3, 7 5천 정도 구호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든가 어떤 영향을 받냐 어제는 이제 우리 장모님이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시니까 병문안을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 장모님보다는 연세가 좀 덜 드신 분인데 하여튼 그 바로 옆에 침대에 계신 분이 하여튼 우리 가면 많이 신경을 써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뭐냐고 저분은 왜 저러고 있냐 우리한테 보금전화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고는 이제 이분한테 이제 가서 하나님 누리시면 빨리 건강하신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은 곧 돌아가실 분들한테도 가서 예수 믿고 전남 가세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듣는 아픈 사람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믿고 이제는 만약에 내일 죽게 생겼어도 그 말 들으면 좋아하게 돼있지 내일 죽을 사람도 만약에 차고 가라고 하면 별로 믿고 차고 가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니까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그 아픈 거를 하나님은 다 알았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있는데 뭐 말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였다고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겠다 내 안에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따라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뭡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교회 다니셨냐니까 처녀 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 동안 다 잊어버렸는데 그 말을 하니까 이제는요 보금성과 아가씨 때 불렀던 그게 이제 생각이 났던가 봐요 우리가 진짜 이제는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보금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네가 보금을 뭐 때문에 잡아야 되냐 세계 보금화 때문에 잡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 보금화 하려고 하면 뭐 하냐니까 237 어쩌죠 그리고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뭔 문입니까 그 사람들이요 뭔 얘기해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얘기들 잘 안 듣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힘든 부분들을 치유해 줘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요 우리 치유 이렇게 말하면 치료를 생각하는데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는 우리 말고 의사들이 훨씬 잘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의술도 발달 안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의술이 발달 안 되고 막 이러니까는 막 기도해서 병났게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냐고 의술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면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지시한 대로 지금 딱 하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 사람 병을 고쳐놔도 또 재발하잖아요 왜 재발했냐니까 그 사람이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그래서 지금 그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암을 치료한다고 하면 마음을 치료한다고 하면 뭡니까 그 사람 암 딱 치료 안 하고 끝내지 않고 자꾸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가족 중에 혹시 암 걸린 사람이 있었냐 술은 먹냐 담배는 피냐 안 피냐 이런 거 다 조사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 암이 생길 그런 이유가 다 있었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거를 하던 것을 하지 말라는데 하던 것을 안 해줍니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통틀어서 지금 고치는 걸 보고 치우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이 치우는 그냥 되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치우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인지를 가서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뜻 발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치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 할 수 있는 기도의 뜻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치유받아도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대들입니다 이제 달수로는 두 달이겠습니다만 날짜로 보면 최인전 두 달도 안 되게 지금 우리 넵런트가 지금 출산할 난리들이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런 넵런트들에게 뭐 하느냐 이런 넵런트들이 이제는요 정말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힘을 얻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한테 뭐 하게 되겠어요 아직 복중에 있지만은 복중에 있을 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니까 너네들이 지금 그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 신의 심을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입니까 태양아 예를 들어서 지금 세빈이나 아이리나 이런 학생들 보고 뭐 하냐니까 주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무엇부터 해요 공부 열심히 하라 청년들 보면 뭐 하냐니까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는 뭐 하냐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실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어라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힘을 얻어라 이 메시지들이 정말로 주필하게 되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니까 힘이 어디서 나오냐 힘을 내 가지고 나옵니까 특히 이제 우리의 힘은 뭐냐니까요 믿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과 능력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걸 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면 능력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능력이 나오는데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이게 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믿느냐에 달라지는데 일단은 뭐냐니까 먼저 지금 우리가 붙잡은 것은 진짜 우리는 힘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게 돼 있냐 믿음에서 나오게 돼 있죠 아까도 박집사님 얘기했습니다 박집사님 뭐하냐니까 나이 문제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돼요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게 돼 있냐 믿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회가요 심각한 문제 있어야죠 지금 우리나라도 좀 심각해요 어제도 봤는데 지금 뭐하냐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도 가게도 아파트도 그많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생기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줄어들고 만들어 놓은 것은 많이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문제 생기는 것이지 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사람은 계속 늘어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사람은 계속 늘어. 그런데 사람 는 만큼 살집은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었죠. 그런데 힘들어도 뭐하냐니까 막 홀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뭡니까? 사람은 줄어. 그런데 어디서 막 만들어요. 그럼 만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뭐냐니까 그 만들어놓은 것이 전부 비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이웃나라 일본 것만 알 수도 있고 그럼 이웃나라까지 안 가더라도 뭡니까 지금? 시골 가보면 다 알게 되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할 것이냐니까요. 이제는 힘내서 막 멋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능력이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것을 오해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것을 믿는 건 맞죠? 그러나 뭐하냐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들은 비밀은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복음을 잘 모르고 자꾸 뭔가를 막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그 권 때 매주 만나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요. 이렇게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착하다 그럴까요? 중심이 좋다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중심이 좋다 그러죠. 늘 뭐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는데 늘 보니까 뭐하냐 하면 미안해 가지고 뭐합니까 뭐이라도 갖다 두고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사람이 중심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분하고 얘기할 때마다 뭐하냐니까 내가 무기라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요. 그분은 엄청 잘 믿어요. 그래 가지고 뭐냐면요. 한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진짜 막 내가 회개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딱 일으킨다고. 진실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씀해놓고 나면 아 권사님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내니까 그럼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또 얘기 나온답니다. 한교회 목사님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또 이러고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어쩌다 한 번 하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게 매주 반복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내가 무기라해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문제는 그분이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번역하니까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나는 그것이 안 돼야 되겠구나. 아 그걸 내가 그렇게 전달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전달을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건 너무너무. 오늘 뭐냐면요. 이게 진짜 이제 능력은 믿음에서나 다른데 믿는데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는데 뭘 믿느냐 이게.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했냐니까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단어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딱 종교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생활을 한 것은 뭐냐니까 그게요. 알고 보면은 주신성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전부 예수님을 보는데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열 가지 기적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고향 동네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 동네를 갔는데 그 고향 동네 사람 가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느냐 하면 그 목숨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도 지금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의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하면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해가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오는 거라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못 믿었느냐 이 사람들을요 아까 한 얘기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목숨 아들 아니냐 뭘 봐야 돼요? 목숨 아들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는 것이냐 저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목숨 아들이 맞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누구고 막 이런 게 다 우리 다 같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뭐하냐니까 탁 그런 육신적이야 탁 예배드리는데 왜 나 잘 안 예배드리는데 왜 나는 잘 안 났고 예배드리는데 뭐하냐니까 왜 나는 지금 질이 잘 안 풀리고 이런 걸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있으면 언젠지 모르게부터요. 육신도 건강이 오게 되죠. 나는 뭐 언젠지부터 모르게 뭐냐니까 내 업에 100%의 전문성이 나오면서 유일성의 축복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부분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내 업을 성공시키는가 하고 막 그 연구를 하게 되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육신적으로만 보다가 참 뭐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하냐니까 예수님이 올 때 어디로 갔느냐 말구에 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하냐니까 자꾸 이제는 육신적인 것만 이런 것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늙어갖고 이제는 돈도 없고 일도 안 되고 이런 것만 보다니까요. 그러면은 뭐하니까요. 완전히요. 이제는 종교생활 가운데 받아가지고 축복 다 안 오게 되죠. 내가 뭐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누리면 몸도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누리면요. 그때부터요. 사업에 이제는요. 위에서 부어주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사단은 자꾸 뭐합니까 우리를 육신적으로 지금 끌어가는 나중심으로 끌어가게 하는 이걸 지금 속이로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눈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온 것은 믿음 있을 때 능력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다니까요. 절대 눈치지 못하니까요. 정말 이제는요.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보고만 쓰는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는 거죠. 세 가지 믿음입니다. 우리 지금 주변이 잘 나와있지요. 첫 번째는 뭐지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이 우리가 뭡니까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람도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장세기 3장 15절 추리국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봉 10장 16절 이 부분들을 이해되고 믿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후손 희생제사 인만의 열의 축복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셨는데 나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응답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하냐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이제는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지금 사람들 우린 힘든 거 뭡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다 받아버리면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버리면 영육관에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막에도 강인하고 물속에서도 길이 난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믿어버리면 불가능한데 불가능에 잡히지 말고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한다 한다 하면 하면서 안 했는데 우리 지금요 증인 우리 윤여주 집사님하고 같이 암 환자들한테 가서 그러면 암 환자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했죠 안 듣겠죠 안 듣는 사람하고 그런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찾으려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암이 걸리겠느냐 진짜 책에 복음하려고 축복 주시려고 암 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지금 찾은 어느 날 이제 윤 집사님이 목사님이 도저히 나하고 같이 안 가는 모양이다 나 혼자 가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런 응답들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아 완전 새워졌다. 가서 뭐하냐니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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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냐 그러면서 지금 뭐하냐니까 내가 본인이 힘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거기다 그걸 이긴 얘기 되는 거지 관심 가지면 보금전이 주면 되죠. 관심 안 가지면 그냥 패스 이렇게 하면 전부 지금 대개 대개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은 지금요 오늘 무엇을 믿으면 됩니까 영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옵니까 왜 지에게는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그게요 허가비 역사에서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저주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집안은 왜 문제가 지금 자꾸 오는 것이지요. 지금 죄와 재앙의 그 감의 세력들이 자꾸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걸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의 전략 죄의 전략 영적 문제 이걸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이신데 자꾸 지금 속아요. 왜 그 그리스도를 꼭 쳐야 되냐. 지금도 사단은 귀신을 통해서 어떠든지 우리를 지금 속이고 넘어뜨려고 그럽니다. 지금요 재앙 저주 속으로 자꾸 몰아넣으려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꺾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단의 전략 죄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기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에게는 원치 않은 실패가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자식 문제 와요. 건강 문제 와요. 경제 문제 와요. 자꾸 인강한 게 문제 오고. 이렇게 올 수밖에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했냐. 저 지금 사단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남보에서 내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요. 저 지금 까미세력들이 역사하니까 나는 그리또만 붙잡아야 되겠다. 꼭 붙잡게 되시기를 취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완전히 전세계 살리는 이 시스템을 싹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이걸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벌써 지금 30년 전에 줬는데 이 부분을 붙잡은 사람들은 응답이 지금 왔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안 잡은 사람들은 응답이 전혀 안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응답이 왔냐고 보면 또 응답도 온 것도 같지도 않고 자꾸 지금요 화란스러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요 반드시 우리는 세계보금화기에서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기 때문에 우린 이걸 보고 다섯 가지 기초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는 성경에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일을 했어요. 마가다락방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뭡니까 막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단체가 살아남기 해서 발버둥 차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냐 저 사람들이 거기서 나를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건 뭐냐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냐 걱정되고 그러냐 걱정되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이렇게 지금 나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 지금 내가 가는 현장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지금요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현장 가도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골리아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겨버리지 않느냐 지금 도단성 그 현장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겨버리지 않느냐 이 현장 살리는 힘을 다 타고 나게 그거를 마가다라빵이 모여서 그거를 힘을 그리고는 뭡니까 아마 시대가 악하니까 시대를 살리는 힘을 지금 뭡니까 세계가 지금요 자꾸 문제 그런데 세계를 보면서 걱정만 하지 세계를 살릴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을 지금 그걸 하는 걸 보고 뭡니까 타락방이라고 얘기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모이면 모여서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세계 보고 말 사람이다.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러다가 내가 뭡니까 사람을 작게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될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전달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 힘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놓고도 이 사람이 뭐하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삶이 안 돼서 그래요. 삶이. 왜냐하면 어느 날 정신 차려면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뭡니까. 막상 이러다 보면 정신 차렸던 그것이 또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정신 안 차리면 또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미션. 그리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해도 그 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전문사역입니다. 이걸 뭐냐니까. 초대교 이걸 다 했다니까요.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뭡니까. 지역에 있으면. 세계보고만은 뭐가 세계보고만이냐. 전세계 지금 싸돌아다니는 것이 세계보고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을 내가 살리는 것이다. 어떻게 살리냐. 지역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그거를 뭐랍니까. 지교해. 여러분이 이 다섯 개를요. 어디가 있든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훈련을 지금 우리는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계보고만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몰고 오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보고만 하기 위해서 부르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보고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라 가여 주시옵사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아버지 구원하는 믿음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영적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보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는 세계보고만 아버지 하나님이요 힘을 받고 세게 살리게 하라 가여 주시옵사사 이것을 할 수 있는 다섯 기초 갖추게 하라 가여 주옵사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